안녕하세요. 두요운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4일 금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어제죠. 어제 급하게 좀 속보 형식으로 펄싱스쿨 톤타인 홀딩스의 합병 소식을 전해드렸죠. 유니버셜 뮤직그룹하고 합병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좀 바쁘게 그냥 느닷없이 소식이 떠서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레스 릴리스를 좀 보고 제가 이해한 부분 이번 딜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좀 딜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해한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좀 미스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정보 방송 들으시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레스 릴리스를 읽어보고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건 스펙 합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펙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스펙 합병을 하면 저희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주주로 나중에 탈바꿈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딜은. 이번 프레스 릴리스에 나온 것만으로 보면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렇지 않고요. 비레크만이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10%의 지분을 사오는 거예요. 그것을 PSTH에 들어있는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자금으로 사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레크만의 뒤에 쭉 줄 서서 비레크만이 유니버설 뮤직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방식 그래서 서포트를 했으니 배당금도 주고 수익을 나눈 지분을 우리한테 아주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어떤 딜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또 얹혀지는 것은 비레크만이 이번에 PSTH 두 번째로 스펙을 또 상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스펙 상장하고 지금 PSTH 주주들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연동을 시켜서 나중에 두 번째 스펙주가 합병을 했을 때 지금 PSTH 주주들이 또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서 아주 세상 복잡합니다. 이번 딜이. 이렇게 복잡하고 딜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약간 투명스럽지 않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복잡하게 딜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좀 의심이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죠. 투자의 제일 첫 번째 기본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로서 네가 이해할 못하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좀 유명한 투자자의 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약간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딜이 UMG죠. 이 티커심벌이 나중에 UMG로 될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이 회사의 티커심벌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유니버셜 뮤직그룹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펙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주식시장의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를 빌 에크만이 10% 지분을 가져오는 것이 이번 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하면 딜이 성사가 되면 이 PSTH는 한 200밀리언 쉐어로 해서 20불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빌리언 달러 밸류로 지금 있어요. PSTH가. 그런데 거기에서 20불이죠. 주당 20불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14불 75점만 이 유니버셜 뮤직그룹에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5불 25전은 워런트 파츠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서 트러스트 아카운트가 새로 생겨요. PSTH 리메인코라는 어카운트에 1.5빌리언 달러 너치에 워런트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14불 75전 이게 주당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주당 오퍼링 가격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저는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14불 75전에 PSTH 주주들에게 오퍼링을 했고요. 이렇게 워런트가 떨어져 나간 대신에 그거로 워런트를 따로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유니버셜 뮤직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PO를 하면서 워런트도 발행을 하고 유상징자도 하고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IPO를 하면서 유상징자를 얼마나 하고 시총 그러니까 쉐어 아웃스탠딩이 얼마나 되느냐도 관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카운트가 쌓이면서 두 번째 스펙이죠. 빌에크만의 두 번째 스펙 SPARC, SPARC라는 이름의 두 번째 스펙과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PSTH의 주식, 이 나머지 이 어카운트, 트러스트 어카운트하고 이 SPARC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 SPARC에 나오는 금액하고 지금 이 PSTH 로메인코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 워런트라든가 이런 금액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한 6빌리언에서 많게는 10빌리언짜리 또 새로운 스펙이 생깁니다. 왜 이런 스펙을 또 만들었으며 PSTH의 주주들을 또 이 스펙에 연동을 시켰는지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여러 회사를 찾으면서 또 한 회사를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회사를 또 만약에 상장을 시킨다든지 또 이런 유니버설 뮤직그룹처럼 그런 식으로 딜을 쳐서 또 주주로 들어갈 것인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빌리언 규모로 이렇게 들어갈 회사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스트라입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몰라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번 딜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UMG와 PSTH의 딜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딜이 협상 중에 있는 것이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UMG에서 6월 22일 날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이 딜이 승인이 나면 아마 DA가 나올 것이고요. 이 DA, 데피니티브 어그리먼트가 나올 것이고 그 데피니티브 어그리먼트도 이 지금 프레스 릴리스하고 좀 바뀔 수가 있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널 딜도 아니고 이게 또 파이널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수정이 가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려보고 DA까지 보고 만약에 DA가 마음에 들면 UMG, IPO까지는 좀 봐서 좀 기다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저는 일단은 매도 타임도 놓쳤고 그렇게 많은 양의 주식을 사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기다려보고 감망하면서 수위를 좀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좀 좋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나쁘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너뮤직그룹하고 좀 비교를 좀 표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이 회사는 작년 6월달 1년 전에 IPO를 했어요. IPO를 했고 지금 시총이 한 18밀리언 달러입니다. 40밀리언 달러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반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고 주가는 지금 35불이에요. 그래서 이 시총하고 주가로 나누면 지금 쉐어 아웃스탠딩이 한 500밀리언 쉐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니버셜 뮤직그룹이 IPO에서 총 쉐어 아웃스탠딩이 500밀리언 쉐어다 그러면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공모가가 한 75불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75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레크만한테 만약에 주당 14불 75전에 주당 줬다 그러면 너무 공모가랑 지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렇게 크게 디스카운트로 PSTH한테 이렇게 배당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니버셜 뮤직그룹이 500밀리언 쉐어보다 더 많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빌리언 쉐어 정도는 아웃스탠딩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40밀리언 달라고 1빌리언 아웃스탠딩 쉐어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주가는 40불이에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빌리언 쉐어도 더 아웃스탠딩 쉐어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 2빌리언 아웃스탠딩 쉐어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빌리언 쉐어가 가면 공모가가 20불에서 25불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렉큼한테는 14불 75전에 주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지금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주주들에게도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모가가 20불에서 25불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너 뮤직그룹도 공모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주가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올해 초부터 주가가 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35불에 와 있는데요. 워너 뮤직이 아니고 유니버셜 뮤직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20불에 시작을 해서 공모 첫날 주가가 한 30% 충분히 뛸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공모가가 20불에 시작해서 한 18불까지 떨어진다거나 19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하이브 BTS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 회사하고도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모 첫날 폭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 회사가 뮤직 스트리밍하고 어떤 저작권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굿즈라든가 이런 걸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죠. 그렇지만 이런 마진 폭이라든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 저작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이 저작권도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NFT 이런 아티스트들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이들이 날리는 트윗이라든가 이들이 어떤 다른 이런 사진이라든가 브로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또 아티스트들이 그린 가수들이 그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으로 NFT라고 하죠. 그걸로 만들어져서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게 수익률이 난다면 이게 다시 또 다른 어마어마한 수익 모델이고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가상자산에도 어떤 자산을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 빌 에크만이 그것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희망적인 고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충하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보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